안녕하세요. 뷰티웨더입니다. 헤리 거듭할수록 빨라지는 폭염 봄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분위기 여름인데요. 피지 폭발로 여드름까지 폭발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.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가리기만 하면 더 심한 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갑자기 분위기 여드름에 자극적인 케어는 절대 금물입니다. 좁쌀 여드름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살리실산이 함유된 제품으로 초기에 진압하고 이미 염증이 올라왔다면 스팟 전용 제품으로 빠르게 진압시켜줘야 합니다. 염증이 이렇게 커진 상태라면 더 이상 가라앉히긴 어렵죠. 알코올 수압과 멸균 침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압출하고 수빈 밴드를 꼭 붙여주세요. 삐용 삐용 응급 조치가 필요할 땐 고농축 진정 세럼에 티트리 오일을 섞어서 집중 케어를 하면 빠르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. 가리기만 한다면 여드름은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 단계별 관리로 지긋지긋한 여드름과 작별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뷰티웨더 정조우였습니다. 여드름은 돌아오는 거야.